김현수가 들어왔는데 김현수 선수가 공격력, 특점력이 좋은 선수거든요. 앞쪽으로 길게 룰라이언나시 속도를 그대로 살립니다. 워란 덕크 룰라이언나시 작전 시간 요청하는 창원혜지입니다. 저런 텅크 보기 쉽지 않아요? 한 박차 멈췄다가 올라가는데. 이제 60일 때 55, 6점을 리드를 가져가는 부산 KT입니다. 여기서 앞쪽으로 긴 패스 속도를 올리면서 인유 페이스. 김정규 선수를 보면서 올라가는데. 멋진 장면이 나왔어요. 룰라이언나시의 원 앤 덩크로 61 대 55의 스코가 만들어졌습니다. 균형이 순식간에 지금 이게 벌어지고 말았어요. 진짜? 예. 네